일단 바이프 뽑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야가랑 바이프 두 개 있고요 여기 이거 가운데 누르면 K코인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거 챙기시고요 어 큐바탕탕 사는 게 이득이니까 이거 사고 바이프 뽑으세요 저는 이미 다 뽑아놔가지고 열쇠가 다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뽑을게요 그래 난 스칼렛이야 저는 오늘 스칼렛으로 뽑을 거라서 옷도 빨간색으로 입고 왔답니다 예! 근데 어차피 이것도 랭킹점 이벤트로 또 줄 거예요 저거 아메지스트도 360개까지 다 뽑고요 어 저는 또 광택까지도 뽑아야 하는 그런 후구라서 어? 미쳤다! 와! 자 일단 스칼렛 바이퍼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저는 스칼렛을 쓸 거긴 한데 어 우리 여러분들이 또 이거 페인트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뽑아볼게요 일단 기본 페인트는 이거랑 이거랑 이거 왜 핑크색 부분 안 바뀜? 보라색 부분? 보여드릴게요 색깔 두 개 다 아 근데 이거 색깔 좀 그런데 어? 예쁜데? 핑크 뭐야? 이상해 예쁘긴 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좀 이 색깔 광택 보여줄까? 예쁘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뭔가 각각의 매력이 있다고 합시다 어 바로 스칼렛으로 넘어가고 일단 이거는 어 이거 다 바뀌네 이게 예쁘네 자 차컬은 연보라랑 블랙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바로 뽑아볼게요 이것도 바로 뽑아볼게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스칼렛 밖에 잘한 것 같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미쳤는데? 이거다 10 10 10 15 이렇게 해줄게요 일단 오버클럭은 안 할게요 속도를 재고 속도를 재고 오버클럭을 해주고 음 아메시스트 아메시스트 여기 있다 아 색깔 진짜 구리다 이건 캐릭터는 야가 야가고요 풀 장착을 일단 해볼까요? 뽑은가?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다 낀 풀 장착하면 이런 느낌 어떡해 너무 예뻐 여러분 제가 약간 이런 약간 좀 이 스칼렛이 아 바이퍼가 스칼렛 색이어야 좀 이렇게 뭔가 조화롭다 할까? 어 뭔가 조화롭잖아요 딱 보면 근데 이제 하트를 아메시스트를 낀다? 어디갔어 아메시스트 아메시스트를 낀다 에이 우 우 어 리어 장식 아직 안 꼈어요 근데 우리 그거 리어 장식 색깔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바뀌죠? 일단 바이퍼 전용 장식은 이제 스피드전에서 익시드 발동하고요 익시드는 이제 수동 드래프트죠 그리고 부스터 시간 증가되고 드래프트 가속 시간 증가됩니다 스키드도 이렇게 껴줄게요 표정을 감정 표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웃는 거 우는 거 인사 안녕 너무 귀엽다 시치미 고고 하남 사랑 귀여워 잠자기 환경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됐고 카차체가 엄청 큽니다 오버클럭 안한 기본 속도 278.3까지 올라가네요 두세가 277.0이었고 환기가 277.7이었고 이제 바이퍼가 278.3 자 풀오버클럭 해주고 278.4 맞네요 오 됐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오 오 300이 넘었는데 아니 거의 어 거의 280이었는데요 잘 봐요 여러분 게이지 잘 봐요 어 310쯤 끝던 것 같으네 묵직해 이거 파츠 껴 볼게요 이거 너무 무겁다 아 그래 아니 왜냐면 이거 파츠가 완전 나랑 찰떡이거든 와우 그렇지 이거지 여러분 진짜 이 파츠 조합 진짜 좋아요 진짜 뭐 어떤 어떤 카트에 껴도 진짱 좋아 우와 확 확 돌아가 좋아 좋아 아니 아까 엔진이 아 엔진이래 핸들이 진짜 무거운 느낌이었거든 야씨 호호우 호잇 헐 안쳤어 아 좋다 드릴감 좋네 이거지 자 여기서 와우 육시드 야호우 와 진짜 대박 교체식 PC 아 근데 하필 갈뱅이 나와있냐 아니 이거 맵을 제가 골라야겠어요 와 이거 드릴감 진짜 좋다 와 환기보다 훨씬 좋아 아니 환기 와 환기타다 이거 타니까 진짜 가볍다 아니 분명히 똑같은 파츠에 똑같은 칩에 와 오 드릴감 진짜 완전 내 스타일 자 여기서 익시드 와 여러분 봤어요 방금 익시드 팍 썼더니 바로 두명을 이거는 나의 실수 와 대박이다 너무 좋은데 이거를 2점으로 옮겨야겠어 승부 옆에다 딱 놓으면 완벽해 고 아 근데 드릴감이 진짜 나는 환기랑보다 훨씬 좋아 훨씬 좋아 우와 아아 애들아 오 익시드 찼어 익시드 찼어 오 다 잘 죽고 익시드 야호우 야호우 야 진짜 직선해서 쓰는게 좋네 소환 도구님 잘하는데 도구님 잘하는데 진짜 스피드 Cave은 미쳤다 근데 저는 사실 몸싸움이 진짜 안좋아 액시드 아 이러면 안되는데 드랩 빨고 써야되는데 야하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와 진짜 드립감 쩐다 이게 확실히 초반에 못치고 나가니까 그거는 좀 힘들긴 하네 으악 아 잠깐만 아 왜그래 불러주고 드랩 빨리고 액시드 좋아좋아 금방 따라잡죠 진짜 고속탕 액시드 우와 여러분 봤어요? 뭐하노 뭐하노 여러분 액시드 써가지고 바로 그냥 치고 나가는거 봤죠 우리팀 좋아 잘해 이거 라인 좋았고 드랩 빨고 그 다음에 액시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짜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아 초반에 근데 확실이 치고나가기 어렵다 아 환기 때는 그냥 바로 치고 나갔는데 슬리버가 빠르니까 한 구간 돌면은 입술에 차겠지? 호잇! 입시드! 바로 입시드 쓰면서 튀는 거지 드랩 안절려고 바로 뒤에 거리 멀어진 거 보이시죠 바로 입시드 쓰면서 튀는 거지 드랩 안절려고 바로 뒤에 거리 멀어진 거 보이시죠 드랩을 안주고 튀니까 더 뒤에랑 멀어져서 좋죠 근데 지금 1등 분도 2차라서 안 잡히네 왜냐면은 저분도 계속 입시드를 쓰면서 갈 거란 말이죠 앞에 1등 앞에는 아무도 없잖아 근데 이제 이거 입시드를 쓰일 수는 있으니까 그냥 저 사람도 앞에 어 뭐야 갔냐? 나이스 어 아무튼 1등 분 앞에도 아무도 없지만 이제 수동 드랩트를 쓰면서 드랩트를 계속 쓰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이퍼를 타고 달려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황기영보다는 드립감이 훨씬 좋긴 했어요 더 가벼운 느낌이고 부드럽고 근데 이제 다만 멀티를 해봤을 때 황기영이 출부 강화가 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익시드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건 또 금방 따라잡을 수 있었고 1등이어도 익시드 쓰면서 저 더 멀어질 수 있고 그리고 뒤에서 쫓아온다? 그러면은 바로 익시드 써서 드래프트 못 발기 하면서 튀고 여러모로 익시드가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 차 크기가 큰 거 말고는 딱히 단점을 모르겠어요 진짜 만족합니다 정말 진짜 최근 들어 가장 만족스러운 카테인 것 같아요 너무 저는 만족스럽고 진짜 저 여러분들한테 강추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웬만하면 다들 호감일 것 같은데 이 차는? 차 크기 큰 거 빼고는?